여러분들의 하이브의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우와! 내 잡았지, 그만. 피인님 거 있는데. 에이 슈. 아 형방이에요? 아 이게 그냥 보여주는 건가 이렇게? 이게 신기하네. 이게 뭐예요? 쓰레기별로 들어가서 이어폰을 찍고. 아 이어폰 껴야 되는 건가? 아. 이게 뭐지? 하나, 둘, 셋. 아! 뭐지? 이거 뒤에는 먼저 모르겠다. 오! 진짜 힘들었는데. 아, 작업실 얘기한 거구나. 오, 신기하네. 오, 신기하네. 너무하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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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악무 영상 찍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왜, 왜. 이런 좋은 곳에 난다. 그러니까! 잘봐도 되는 거야? 대박. 완전, 완전 그, 연말 모래 같은데. 존경은 존재하네요 스토리! 비트 스토리! 우리가 하는 선풍자 아 벌써 야무으네 스토리야! 재밌네요 엄청 잘 만들었네요 아 이런 거 구경을 할 수가 있구나 이게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기존 작업들이고요 그쪽부터 이거 다 멤버가 각각 있는 거예요? 남준 씨 남준 씨 남준 형이구나 속진 씨 이게 윤기 형이야? 확실히 알아보셨네요 윤기 형이 조용히 있는 척 하면서 야망이 큰 사람이거든요 확실히! 난 바로 이해했어 이게 나야? 이건 누구지? 정국인가? 태형인가? 말! 포비잖아 아 재형 아 그건 모르겠냐 자 형! 아 재형 내 거 엄청 예쁜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버섯 이게 태형인가? 잘 만들었다 진짜 엄청 예쁘다 왜 외국 가요를 만나봐 네 네 수강으로 느끼는 스피커입니다 벨을 대보시면 벨을 댄 벨을 댄다고? 네 이런 걸 또 생각해야죠 뭐야 느낌 우와 난이도는 나같은 경우는 좀 세게 가지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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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때 이제 20TG 좀 했다 옆에서 같은 노래 나니까 헷갈린다 오 오 향이 응 비슷한다고요? 음악에 노트와 레이어가 있듯이 향기의 노트와 레이어를 이제 수강적으로 껀대 껀대 안 나는데 안 나는데 안 나는데 껀대 안 나는데 껀대 향은 나요? 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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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호 라인 어? 뭐와? 문화 안 돼요? 어? 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저 오르골드 가지고 싶다. 저런 거 저 가끔 혼자 틀어놔요. 아 이거 무음실이구나? 노래 부를 때 진짜 안 울린다. 안 울린다. 여기서 녹음하면 좋겠네. 여기서 자면 좋겠는데 끝에서. 수면실이요? 여러분 여기서 조용히 숙면하고 가십시오. 찜질방 수면실 같기도 하고. 여기 매트 쫙 깔아가지고 표분도 여기서 다 주무시다가. 아 세상에 앨범 많이 냈다 우리. 많이 냈지. 자 이제 살림에 보탬이 될 만한 것들을 좀 가져가 볼까? 좋지. We believe in music. 흑설이 여기다. 엑설이 여기다. 엑설이 있는 거야. 엑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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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엑설이. 엑설이 그냥. 엑설이 만드는 거야. 엑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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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보가 있는데? 근데 이거 뭐예요? 안에 뭐 들어 있는 거야? 지금 나오는데 가면은. 갈아서 만들던데. 예쁘긴 하는데. 남준 신기하다 눈으로만 봐주세요 저 말 안 들어요 가시죠 이제